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슬림하고 콤팩트한 사이즈로 항상 싱크대 위에 매일 5분 하루 3번 사용시 한달 전기료는 430원 참지 않고 세제 없이 우리 가족 먹거리는 물론 주방 세균까지 살균하세요! 워터 살균기 클리즈 우리 가족 먹거리는 물론 주방 세균까지 살균하세요! 워터 살균기 클리즈 우리 가족 좋아하는 과일 야채 먹을거리 구석구석 세균도 전류 농약도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 찜찜한 도마 칼 행주 입에 넣는 수저 그리고 식기류 수세미까지 빠짐없이 살균하세요! 우리 아이 물고 빠른 작병 장난감 신경 쓰이셨죠? 안심하고 살균! 모양 변형 걱정됐던 플라스틱 반찬통 아이들 도시락 칫솔도 오케이! 세탁 후엔 꼭 살균하세요! 아기 옷 턱받이 수건까지 삽지 않고 세제 없이 물로만 살균하세요! 워터 살균기 클리즈 우리 가족 건강에 책임지는 주방 당신의 주방이 위험하다 다양한 세균이 노출되어 있는 당신의 주방은 안전하십니까? 매일 살균 소독해야 하는 우리의 먹을거리 도마 행주 여름이면 더욱 그 위생이 중요시됩니다 조리시 주방 곳곳에 세균이 전이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제 간편하게 물로만 살균이 가능합니다 삶지 않고 세제 없이 살균하세요 환경이 생활과학의 혁신적인 살균 워터 살균기 클리즈 여행을 통해 그럼 Don't St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편하게 물로만 살균하세요. 한경이 워터 살균기 클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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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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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 당신의 주방은 어떠세요? 조리 중 앞치마에 손을 닦는 행동. 수세미를 젖은 채 보관하고, 행주를 개수대에 널고, 도마를 젖은 채 실크대에 보관하는 무심코한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이 당신의 주방을 세균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과연 이 평범한 주방은 얼마나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행주에 대장균 100만 마리 이상. 수세미, 살모넬라균 600만 마리 이상. 도마, 대장균 200만 마리 이상. 그리고 주부의 손, 항색 포도 상기균 6,600마리 이상 검출. 저도 평소에 위생에 신경 쓴다고 쓰는 편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좀 충격적이네요. 매일 살균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난감한데요. 가장 깨끗해하는 주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살균을 해야 할까? 환경이 클리즈, 들어보셨나요? 이게 뭔가요? 자꾸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클리즈를 물에 넣고 작동만 시키면, 삶거나 세제 없이도 물만으로 살균이 가능하답니다. 3분이면 간편하게 끝나고, 도마, 행주, 수세미, 과일, 야채부터, 아이들 젖병, 장난감까지 매일매일 깨끗하게 살균하세요. 이제 아셨죠?